안녕하세요 권윤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미니앨범 컬러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근해지는 날씨에 맞춰서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요. 컴백과 함께하는 슈퍼스타 울림에도 또 신곡 글리치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짠! 싱그러운 봄을 느끼는 테마도 가득 업데이트된다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슈퍼스타 울림을 만나보세요. 앞으로 컬러라는 앨범의 이름처럼 다양한 활동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슈퍼스타 울림 슈스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권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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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